아, 지금 여기 밖엔 비디오가 나오고 있는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스니스 할로윈 세븐틴의 특별한 할로윈 파티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세븐틴 할로윈 V LIVE 1시를 맡은 세븐틴의 리더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저는 오늘 영화 4탄의 인형의 첫 키로 되셔야 되는데요. 잘 어울리나요? 네! 아, 좋아요. 잘 어울려요! 자, 과연 다른 멤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로우! 첫 번째, 우리 영원한 막내 디노 출격해주세요. 렛츠 로우! 렛츠 로우! 렛츠 로우! 렛츠 로우! 아, 끊어. 아, 씹혀. 렛츠 로우! 렛츠 로우! 렛츠 로우! 어, 세븐틴의 렛츠 로우! 렛츠 로우! 디노입니다. 네! 들어가서 잘생겼어요. 자, 다음! 렛츠 로우! 아, 잘생겼어요. 렛츠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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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븐틴의 월리버넨입니다. 저쪽이에요, 저쪽. 세븐틴의 월리버넨입니다. 제가 원래 안경이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쓰다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그려봤어요. 렛츠 로우! 렛츠 로우! 아... 승관 씨, 문장하고 오셨어야죠. 렛츠 로우! 렛츠 로우! 문장을 하고 오셨어야죠. 들어주세요. 도와줘. 호빵맨! 왜 혼자 도와줘. 렛츠 로우! 렛츠 로우! 렛츠 로우! 렛츠 로우! 렛츠 로우! 야, 누가... 왜 문장 안했어? 렛츠 로우!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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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갈수록 더 쎄져요 충격받지 마시고 더 한 번 들어와주세요 누구야?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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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르고 싶어 머리 자르고 싶은데? 누가 없나? 머리 자르고 털에 넘 타버려 어 뭐야 가위가 퀄리티가 안 좋은데? 가위가 약간 좋은데? 야 가위 자체에 생각할 필요 없어 가위 자체에 생각할 필요 없어 미키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아파 보여 문장스러워 혼자 멋있는 척한 친구 나오고 멋있게 분장했어요 혼자 멋있는 척했어요 멋있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우리 캐럿들이 이런 걸 못했으니까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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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요 놀라셨을 거에요 안녕하세요 썸디 잭 스캐딘 열광적인 반응 예상됩니다 야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썸디 세포 아 세포 등이 좀 야해요 등이 좀 야해요 등이 야해가지고 아 괜찮아요 요즘 보고 계시면 다음 다음 친구 나와주세요 네 등이 좀 야해요 등이 좀 야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 혹시 어떤 거죠? 드랄큘라에요 아 드랄큘라 와 글 자체 나 글 자체 오케이 들어왔어요 우리 입을 열면서 들어오네요 네 딱 맞다 입을 벌리면서 들어와요 입을 닿지 않아요 인형이니까 턱 아플 만한데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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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씨 여러분 저쪽이라고요 나 저쪽 저쪽 샘디 제 생각만 주의 아 아 아 이게 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제일 잘 어울리네요 오 오 안녕하세요 현상 팀 오실 거 아 아 조시나 쪼끄라 왜 V를 하세요 저 멋지네요 아 재영이 형 정원이가 아까 페이저 갔다 온 거 같은데 아어? 저 페이저 갔다 온 거 같은데 아니요 저 누가 정원이는 휴리 오는 거 휴리 오는 거 같은데 왜 그래 유현이 형 백스 님이 하하하 펜이 형 갔다가 존경한테 올린 아하 아 아 못 샀어요 아 이거 아 아 아 네 이렇게 막내 디노 피카츄부터 정원이의 어 편의점 갔다 올린 존비까지 막 나오셨는데요 캐릭터들이 예상했던 컨셉도 있는 것 같고 아닌 컨셉도 있는 것 같아요 멤버들 각자 왜 선택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 한 분씩 본인의 컨셉을 소개해 주세요 누구 될까요? 누구 될까요? 태형도 좋은 데로 오세요 이까? 아니 뉘일 수는 아니 알겠어 알겠어 일단은 저는 어 네 저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진지하게 네 근데 저는 이제 뭐랄까 많은 경우를 피카츄를 하게 되었는데 그냥 피카츄가 아닙니다 디테일이 있어요 그냥 피카츄는 한국에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네 어 불량 피카츄예요 불량 피카츄? 네 살짝 보면 이게 자국이 있거든요 아 상처가 있네요 이 때문에 이런 상처들이 상처들로 통해서 좀 피카츄를 불량 피카츄를 해봤어요 아 네 그 마니아 생각하실 때 온순하고 귀여운 피카츄가 아니에요 네 살짝 불량 피가워요 디루 씨 성격이 많네 아 그렇죠 100만 불트 쓰실 수 있어요 100만 불트 쓰실 수 있죠 어떻게 눌러주세요 자 불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감전이 되실 거예요 네 감전이 되실 거예요 철면 안 되죠? 철면 안 되실 거예요 자 피카츄 응? 피카츄 아 아 아 아 아 시간이 없다고 아 피카츄 우리 이제 다 괜찮아 까, 깔아야돼 오케이 오케이 피카츄 한 불트 피카츄 피카츄 이미 죽으셔가지고 이 리트로 하는 거 아니야? 다운, 다운 저는... 왜 선택했어요? 왜? 왜 선택했냐고요? 그러니까 원래 좀 욕심을 안 부리려고 일부러 이 캐릭터를 선택했는데 안 부리려고 했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저도 안 부리는 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안경을 쓰나가 제가 안경을 부러트려가지고 그 메이커 선생님께서 욕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했어요 사실 여기 눈동자도 있는데 원래... 그렇군요 자, 다음은? 저는...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누구예요? 네, 알겠다 본 적도 없고 참한 적 그래도 뭐 어릴 적에 뭔가 그때 어릴 적에 봤던 TV을 잠깐이라도 봤던 그 그 호빵맨을 한 번 따라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소랑이는 분장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형은 호빵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작이 쓰나 형이 딱 띄우시고 그 호빵맨이 도와주잖아요 그거 위기를 구출해주는 위기를 구출해주요? 네, 위기를 구출해주고 남을 정말 잘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예요 맞아요, 맞아요 호빵맨 만나죠 저랑 오늘 좀 재미가 없을 때 형이 딱 살려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저는 피에루를 해봤는데 원래는 딴 걸 해보려다가 피에루를 무섭잖아요 사람들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서 한번 피에루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서운... 무서운... 무섭게 하려고요 무섭게 하려고 한번 분장 좀 좀 해봤고 형이 계속 춤추셨으면 좋겠어요 네 호시, 아버님 입 벌리고 계세요 너무 무서워 내 아버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얘기 안 하네 컨셉 작업 좋다 호시 되게... 목이 되게 마르겠어요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요 호시, 조카스 소개해주세요 호시, 조카스 소개해주세요 이제 이 사람은 나를 다 그냥... 네 저도 그냥... 저도 뭐 할까 하다가 그냥 호두깎이 인형을 하게 됐어요 왜 하게 되냐면은... 그냥... 그냥 하게 됐어요 그렇죠,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걸린 거 그렇죠 죽은 거니까 뭐야, 준이는? 저는 처음에 감시한 거 같은데 근데 의상 구하기 어려워서 약간 여건이 안 됐군요 네 그래서 조순서자로... 잘 어울려요 옛날 느낌 나네 머리 올리는 거 잘 어울린다 잘생겨서 민규 씨는요? 저는 원래... 왜 이렇게 살았어요? 왜 이렇게 슬퍼요 자기 머리부터 좀 잘라야 되는 거 같아요 웃어야 될 거 같아요 음악맨 빨리 구해줘 저 리본에게 구해줘 그런데 들으면 구해주면 안 돼 맞아요 재밌었네 버릇은 안 좋아 버릇은 안 좋아 저 원래 키다리 아저씨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키다리 아저씨가 너무 위험하다고 하고 위험하니까 다칠 수도 있는 연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은 뭐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지금도 키다리 아저씨잖아요 아저씨는 아니에요 기다리고 바로 하시는 걸로 멤버들의 머리를 잘라주기 위해서 가윤소들을 배신했습니다 네 진짜 빠르게 넣어볼까요? 네,부터 저는 저도 뭐 할까 생각 중인데 그리고 버논이가 이거 하면 어떨까 멤버들 되게 잘 모르겠다 왜냐면 되게 말라고 약간 좀 비슷하게... 넌 되게 잘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굿! 우즈이 저는요 그... 뭐 할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테라토비 포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알겠어요 했는데 왜 나에게 포 를 시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별명 되버리더라고 그렇죠 아... 아... 본모에 선도 선도가 된 거죠? 그런 거 같아 보컬 버스 아, 그러네 뭐... 나 궁금해할 생각은 안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 잘했다 저는 할로윈데이라 드라이클로 했습니다 아, 틀랐습니다 표정이다 저는 원래 사실 기린이었어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그 얼굴에 무늬까지 해서 기린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린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그 의상을 입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했어? 지금 좀...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샵에 입고 간 옷 그대로 약간 뭔가 편의점 가는 것처럼 해서 이 봉수도 편의점이... 아니, 네가 분장은 제일 잘 된 거 어때? 저희 메이크업 쌤이 진짜 잘해요 네, 저는 그냥 평소와 다른 이미지로 해보고 싶어요 비싸죠 근데 평소는 되게 착해... 착하고... 그런... 그런 이미지잖아요 이런 거... 이 이미지로 변경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근데 추아 씨요 네, 추아 씨요 약간 이번에 우린의 풍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풍마음의 미애야 아니, 그냥 차 안에서도 우린 나오는 이미지 그렇죠, 그렇죠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300만 돌파를 해서 이렇게 하루에 하게 될 거잖아요 아, 근데 추측은 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척키를 원래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자꾸 얘가 놀려가지고 지금 약간 뭔가... 척키도 아니라 그냥 못생겼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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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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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이스한테 머리 좀 다듬어야 해 아니, 아니, 아니... 아, 대박! 자, 트로피! 나와주십시오! 왜, ת로피 웃 покуп懂 DIRECTOR 빠바바바바바 오우 누구세요? 11 빨바바바바바 와, 이렇게 sequel 명이 안 Buzz jaws 트로피 좋았다 했나! 원惠니? 네 네 할로윈데이의 터져버렸어 저희 트로피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트로피가 할로윈데이라고 분장하고 나오고 싶어서 아 진짜요? 뭐야?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우리 직업은 아니시죠? 아니 여기까지 숙여서 들어오시다가 그렇게 왜 연기하세요? 아 보면 안 돼 근데 우리보다 분장 두 사람을 보셔서 분장 최고인데 누구세요? 네 일단 트로피가 들어왔습니다 다운데로 모셔볼까요? 다운데로 모셔요 저희가 세부 팀으로서 저희가 이번 VRIM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팬분들에게 받게 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운데로 모셔볼까요? 다운데로 모셔볼까요? 다운데로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VRIM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 맞아요 조그맣게 이제 VRIM 시작합니다 찍었잖아요 진짜 그 방에서 온기종이 모여서 있는데 벌써 300만이 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상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도 진짜 감사하고 그렇죠 캐럿분들께 정말 너무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난 도겸이가 네? 책을 잘 읽어줘서 300만이 됐다고 생각해 동화책방 제가 또 이제 신화책방을 하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와 주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유익한 컨텐츠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되게 재밌고 네 이제 동화책을 이제 옛날에 있던 책들을 제가 읽어드리니까 보통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랑 읽었었던 게 진짜 재밌었잖아요 어떤 걸 보죠? 그때 그 산신 형이 그 금덩금덩금덩금덩금덩금덩 저 형이 막 에드립을 막 너무하는 거예요 책을 그냥 읽으면 되는데 막 이상한 에드립을 막 떠가지고 좀 깼었습니다 힘들었구나 그리고 뭐 정한이 형이 따뜻한 두 명이잖아 딱 한 두 명이잖아 그리고 또 민규의 초코바 이 조건은 조금도 있었고 무슨 말에 카스테라도 있었고 해지했어요? 해지했어요 해지했어요? 지금 약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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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중이니까요 약간 민규 씨는 다 파일럿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렇네 영희 영희라고 하면 영희 영희 다 1회밖에 못해서 끝나시는 거 같은데 다음에는 더 고정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관 씨는 어떤 콘텐츠가 있나요? 무슨 말에 카스테라 아시잖아요 카스테라 아시잖아요 카스테라 아세요? 카스테라 아세요? 네 모니터라도 좀 해주세요 네 초콜받은 좋은데 장갑 좀 보셔시면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한데 눈 찌른다 저 눈 찌른 거 다섯 번 봤는데 이렇게 소감도 진행이 어렵네 이렇게 소감도 들어갔는데 300만 팔로워가 된 기념으로 네 엘리란들이 세븐틴에 V LIVE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거 같은 거 좀 돌려주세요 지금 돌려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주신 걸 부탁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들 그동안 할로윈이잖아요 그렇죠 할로윈 분장 해봤어요? 처음이에요? 뭐예요? 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진짜 엄청 놀랐어요 근데 우리 그때 우리 첫 번째 팬 사인회 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유치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멋있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피크쥬인데 드라큘라, 뱀파이어 딱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많이 발전했네요 저도 어떻게 하다가 피카츄가 됐네요 저도 근데 그때 분장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래의 빨간색 동그라미도 똑같은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디노 씨 내년에는 그거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요? 프랑킨슈타인 프랑킨슈타인? 네 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진짜 멋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프랑킨슈타인 프랑킨슈타인 멋있나? 멋있는 프랑킨슈타인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 댓글 야간탈 두 번째가 랜덤 플레이 댄스 세 번째가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정말 마피아 게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약간 역할에 빙의가 돼서 응 맞아 제대로 말투나 행동 같은 것도 다 캐릭터칠 Dil Mort myth 마피아도 해도 would 괜찮을 것 같긴해요 텔레톱이들은 말을 못 하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오니 알Kit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피아를 했어요 할 수 있어요 한 번 할까요? 도 sunscreen 일단 마피아의 고정대 사회자는 저였죠 그렇죠 네, 왜냐면 저는 게임 멤버로 들어가면 항상 첫 번째로 붓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한이 형이 진짜 몰라서 저희가 일단 다 죽이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할로윈 마피아 게임 어떻게 되냐? 갑자기? 갑자기? 저희 이거 조명적으로 어둡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야호이랑 그리고 약간 너무 짧은데? 지금부터 오케이, 숙여주세요 지금부터 좋아, 좋아 마피아 느낌 있다 두 명을 뽑겠습니다 고르는데 시간 많은 거 가져주세요 형도 좀비처럼 바르면서 원을 한 줄 알아요 좀비처럼 해줘야지 마피아 좀비 형이 뽑겠습니다 좀비 발 못하는데 마피아 좀비 형이 뽑겠습니다 마피아 마피아 자, 어, 어디 뽑아? 야, 어디 뽑아? ư아 어디 뽑아? 멈췄습니다 이번엔 의사를 보겠습니다 의사를 보겠습니다 조용하다 의사를 보겠습니다 의사를 뽑았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확인해주세요 마피아는 일어나서 확인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날이 밝았어 너무 좋다 잠들뻘해 너 그거 보면 안 되지 눈 감았어 눈치고 보이잖아 눈 감았어 근데 이게 마피아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첫날 밤까지만 딱 하고 다음 이야기는 다음 V 라이브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일단 마피아를 추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 손 진짜 저는 억울해요 그럼 도겸이 죽이자 잔희 형 그래 아니 잠깐만 이러면 안 돼 난 아무것도 아닌 그니까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근데 나는 마피아는 아니야 방금 검찰이 나 의사 중 하나야? 그럼 솔직히 얘기해 맞아 날 죽이면 안 될까?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아직 고르고 있었을 때 도겸이 형이 마피아는 서로 확인하면 되나 이걸 형이 물어봤었어 아까 우리 다 죽이고 있었어 어쨌든 난 마피아 잠깐만 잠깐만 마피아 아니면 굳이 슈아야 표정이 좀 어색하다 약간 마피아랑 잘 어울려 표정이 좀 어색한데? 약간 표정이 좀 어색한데? 그럼 스피드 전으로 갈까? 성렬서 질까? 너 뭐야? 날 왜 죽여? 너 뭔데? 어? 얘는 호빵맨 호빵맨? 얘는 호빵맨 난 호빵맨이니까 저 카나나 불러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야? 제 손님이에요 여러분 현재 시청자 수 37만명입니다 아니 37만명입니다 우리 슈아 극적으로 해주세요 극적으로 마피아 누구야? 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빨리 도겸이 형이 이끌어봐 오케이 아니 나 죽이면 너희들은 못 살아나 난 알았어 난 너희 사야 알았어 야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 도겸이 형 말고 조슈아로 갈까? 조슈아가 갑자기 나? 어 오케이 조슈아 조슈아 조슈아의 20분은 소음을 들어주세요 내가 안 하잖아요 원래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네가 왜 그러거든 거짓말이야 내가 무서워 벌써 재밌어 자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해줄게 호시 형이 정리를 해줄게 둘 다 죽이면 되잖아 그래 그럼 먼저 죽을 적이 있군요 먼저 세 형부터 죽이자 슈아 형 형 형이 어색해 슈아 형 형 나 아니라니까 야 지금 웃고 있잖아 너네 죽은다 어? 내가 못살래 안 살려도 돼 어차피 너무 살릴 거잖아 슈아의 죽이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슈아 5초 발목 건드리겠습니다 아 나 사실 경찰을 야 거짓말이시구나 하나 둘 셋 확인을 못한다고 밤이 차 잤습니다 네 슈아 형 죽었다 네 이제 자 여기까지 맞고 아 계속 가고 싶어 아 아 아 이게 너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셨구나 아 다 아쉽겠구나 아니 근데 근데 뒤에 게임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정말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 볼까요? 게임 때문에 아 이거 마피아죠 마피아는 다음에 진짜 동식적으로 한번 하죠 아 그래요 안 쓴 거 같아요 원호와 범훈이었습니다 아 범훈이었어 어쩐지 웃는 게 아주 난 범훈이 못 봤어 나는 일부러 안 봤어 아 알겠죠? 어 나는 일부러 그냥 티 안 들려 나는 마프로 안 보고 있어 나는 일부러 안 봤어 나는 일부러 안 봤어 게임한다고 자 진행해 주세요 자 여기서 한 박스에서 이제 뽑으시면 빨간색이 나오는 팀과 그 다음에 파란색이 나오는 팀으로 두 팀으로 나와서 게임을 진행하니까 네 네 지금까지 규주와 뉘어 소리인 줄 알았대요 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어?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아니 이게 게임할 거 아니에요 뉘어 소리인데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할까? 진짜? 대박 대박 펜션이 제일 낮았구나 아 목이 나 아 미안해 짧게 말아 오케이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민교 민교 그럴까요? 잠깐 좀 벗으세요 좀 아 아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페이커에 쏘였어요 아 뭐야 뭐야 손가락이야 손가락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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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은 잘 지금 민교 형은 가위로 잘라서 꺼낸 거야 어 손톱 색깔인가요? 빨간색 손톱 색깔이야 아 손톱 색깔이네 파란색이 더 핸드폰 아 이거 팀나무기야? 네 아 이거 진짜 설명을 안 되네 아 제가 아까 못 들었어요 자 뒤에 뽑아주세요 반김치 모든 색깔 리얼한 느낌 네 저는 파란색 파란색 좋으시지 오오 지금 오오 40많이 넘었어요? 되게 많이 보고 계시네 진짜 많이 보신다 저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저도 마지막에 남는 거 하겠습니다 오케이 형 팀이 있어요? 빨간색 형 한 번 봐주세요 파란색 저는 저도 파란색 너가 엄지인가 봐 내가 엄지네 두균 두균 삐까? 삐까? 삐까는 무슨 색인가요? 저는 빨간색입니다 화면에 저희 근자가 휠린이 되게 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어 저 어떻게 나왔냐고 무섭다 네 너무 꼬만네요 오케이 파란색 팀은 누구 누구죠? 파란색 파란색 이쪽 파란색 파란색 팀 이쪽 파란색 이쪽 파란색 저기 오케이 파란색 디노 왔냐? 자 문제는 이제 스피드 퀴즈로 할 건데 스피드 퀴즈로 할 건데 스피드 퀴즈로 할 건데 이제 어 13개의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음 단 패스가 없습니다 없어요 패스 너무 할 수 없는 거죠? 더 적은 시간의 맞춤직이 이기는 거고요 문제는 케이팝부터 팝송까지 다양하게 나오니까 뭐라고요? 네? 18개의 문제인가요? 아 대본을 네 네 18개의 문제인가요? 자 그러면 어느 팀부터 가위밤으로 정할까요? 가위밤으로 할까요? 자 대표 명호랑 민규가 오케이 아 가위밤으로 가위밤으로 안 된다 잠깐만요 G팀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어 벌칙이 있어요? 네 확실하게 주셔야 돼요 벌칙은 가까운 곳 갈 수도 있어요 자 이기자 아 진짜 무서워 이기는 가위밖에 못 내네요 가위바위보 뭐예요? 바위빌 가위데? 가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고객순이 나아가지 말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할로윈이잖아 아 좋아요 고객님 자 어느 팀부터 할까요? 어느 팀부터 원통대 우리부터 할까? 우리 저 팀부터 저 팀부터 저 팀부터 하면 잘해요 여러분, 어떻게 뭐 하면 되나요? 스티블드 트위치 제 안경 진짜 몸으로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누구부터 합니까? 저쪽 팀이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어 나야 돼요? 문제를 내시면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주시면 되고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디노가 문제를 낼게요 저희랑 같이 쓰나요? 아니면 여기 앉아있잖아요 토너신 대로 하세요 네, 앉아있겠습니다 디노 무슨 문제를 해도 피카츄 아니에요? 그니까? 그리고 문제를... 정말 모니터로는 안 돼 잠시만, 우리가 모니터로도 담았어요 이게 그냥 문제를 낼 사람들은 바뀔 건가요? 안팔에 대한 문제 문제되는 건가요? 문제를 양식도 안 보는 걸로 합시다 그럼 문제를 낼 사람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맞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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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지영아! 정답! 가수도 얘기해야 돼? 조금만 말하면 돼? 조금만 하면 되겠죠? 빨리 넘겨주세요 조금만요 조금만요 어? 어렵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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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예요? 거북이 어? 토끼 이거 어렵다 거북이... 거북이와 토끼의... 횟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빨리... 거북이와 토끼의 달리기 횟수가 없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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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거북이와 토끼의 달리기 오케이 활 이게 뭐야? 은지현 너무 어렵다 수영 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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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수영이 시원하다 3글자치 설명해 아니, K-POP? K-POP? K-POP K-POP? K-POP이긴 해요 말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뭐야? 이게 1글자치 표현이 개미 개미, 개미, 개미 개 개미와 개짜리 개미 개미 도레미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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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우리 펼수 없어? 우리 한 동안 이게 이슈였었죠 통과 되나? 우리 우리 하나 민규 오케이 형 냄새 똥 냄새 뭐죠? 달려 먼지 추억 먼지 형태가 되어야 돼요 형태가 되어야 돼요 너무 잘해 어? 내 거 하? 내 거 하자 스피드 스피드 못으로 오케이 말아봐야 돼요 하나 둘 셋 어떻게 왔죠? 자, 다음 낼 사람 바로 어떤 사람? 아메리카노! 와, 어떻게 맞춰 이거? 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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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제이! A가 10개야?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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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0! 그렇지! 빨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앞으로 좀 가 앞으로 좀 오세요 therla 안 보여 어렵지 춤 춰 뭐 춤 다 맞았어? 한글자 씩 해줘, 한글자 씩 이게 자, 한 회장, 한 회장, 한 회장님, 한 회장님, 한 회장님, 한 회장님, 한 회장님, 한 회장님. 혹시, 불러와봐. 뭐야. 방송 끝난 때까지 맞혀야 돼. 뭐라도 해봐요. 아, 안 돼, 이거는. 아, 그래. 사랑 규체 만들어줄게, 사랑 규체. 아, 사랑 규체. 제이, 사랑하는 가,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안무를 되게 잘하려고. 정하 씨, 답을 말하겠는데, 아, 이거야, 이거야. 아, 이거야. 내가 오늘 모르겠다고. 아, 맞춰놉아. 아, 가을이, 진짜 어떻게 따라했지? 문제는 어느 분들 제 앞에 와서 해주세요. 가슴 아파도 많이 롱해요. 가슴의 사랑. 가슴이 추워. 가슴이 시려. 가슴 시려. 가슴 시려 이야기. 심장이 없어. 차이ара. 가슴이 화끈. 다 뒤졌어. 깜짝이야, 고마워.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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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호스타이스.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디은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아, 24시간이 맞다. 사장님. 여기, 여기. 앞에선. 안 돼야 돼서. 비밀번호 486. 와! 아 다 봤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서 해주시면.. 내 앞에서 내 앞에서요 왜? 아 그래? 시작! 소잘 필따라 태아를 펼치고! 태아를 펼치고!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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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진짜 어렵다 어떻게 해? 어? 이거 버렸다, 이거 버렸다 속상해,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속상해? 뭐야? 속상해? 속상, 속상하다 이 노래를 들으면 속상해 잘했어, 잘했어 한숨? 한글자, 한글자 잘했는데 저 속상 얘기를 듣고 더 속상해지는 거야 속상 얘기를 듣고 그런 제목이었는데 멈추면 속상해? 나 아는데? 들을수록 속상해지는 노래 듣고 싶은 그거 형벌이언의 존재 제목 여기 안 나와 듣고 싶어서 못 들어서 속상해 듣기 싫어도 듣고 싶은 거야? 뭐야? 안 좋을 때 자기 더 안 좋아진 거야 야,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잘한다 처음엔 맞는데 되게 잘한다 맞아, 되게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는데? 피야! 피! 괜찮아? 어 아, 네 오오 저희 킬로 몇 초예요? 5분 40초 5분 40초 진짜 빠른 거야 진짜 빠른 거야 여러분 지루하시진 않으시죠? 네 진짜 빠른 거야 저희 킬로 신한 것 같은데 우리 생긴건 가겠습니다 성격이 됐습니까? 네 시작 저거 뭐 한 잔 뒤로 갔어 어, 이거 뭐였지? 어? 어? 빨리 가만 맞아, 맞아, 맞아 나가라, 나가라, 명호 명호, 명호 간 Nick! 가자, 간다 소주화 잔! 오오오오오오 야 이 느낌 잘해 아, 아 야, 이 삐강하게! 아, 하지 마! 믹스, 에어! 비스트 박스 선배님의 아픽 믹스 선배님 어지워워! 기억, 머리! 기억, 없어! 기억, 안나! 기억, 상실! 잠깐, 깜짝 놀라! 뭐야, 나? 아, 이거 깜짝 놀랬네, 이거? 아, 이거 깜짝 놀랬네! 아, 대박! 왜 이렇게 보고! 야, 나 왜! 나 왜! 도겸이, 도겸이, 도겸이 말하지 마! 굉장히 만들어진다! 도겸이 말하지 마! 나 밥 흘렸어! 쇼아 형 이 노래 몰라! 동영이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아, 왜 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지 못해! 사랑하는 거 봐!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와, 여기서 한 5분 끌어 왔죠! 우리가 날 좋아하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매퍼 바쁘게 살았어! 매퍼! 동영이 형! 동영이 형! 동영이 형! 너무 어리워 왔으니까 헤어지지 부서에서 하나 가졌군 분들 저렇게 수줍은 드라큘라처럼 wären다 카메라, 원 카메라.. ' 오! 파이너 맞지? 형 왜 이렇게 맞혀? 저거 보지 마, 보지 마 나 아까 실수를 봐가지고 그 영어 단어를 모르는 것 같은데 하트! 하트 피트! 정답! 이거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끝 가자, 이거 할 수 있다 아, 이거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모기 소리 안 돼요? 빙글빙글? 모기다 모기다 미세하게 움직임이 돌아온다 모기? 이거 알잖아 이거 조각된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최고의 최고의 조각 이게 뭐야? 귀에다 귀에다 모기? 모기? 형, 이 정도면 이거예요? 이거 진짜 정확히 들리지 않아 벌레? 아니야 저 노래 내지 마야죠 저도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 모기? 뭐냐? 살아박하게 한 번? 살아박하게 바꿔줘, 우리 이겨야 돼 괜찮아 몇 개 남았어요? 어차피 못 기겨 오케이, 사랑받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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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맞으면 안 돼? 뒤에? 뒤에? 뭐 뭐였어?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야 돼 위 오! 위 퓨스트인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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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위 모기가 뭐야 위 오케이, 끝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니, 이거 보게 돼 디자인 계단 엣스토레인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시화전 자동차 도로, 도로, 도로 단물로, 구속도로 감명... 감명몰로? 어, 행보가자 도로 어, 오! 진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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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죽잖아 오, 오, 오. 그렇습니다 발, 폐, 폐 문어커, 문어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 맞혔는데도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아 이 노래 할 수 있어요? 해봐, 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해 내게 와 나에게 와? 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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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해줄게 그거 우리 노래에 있어? 여기 있을걸? 너는? 파워 파워 너는 힘 나는 너의 남자친구 너의 남자친구? 너의 남자친구가 돼줄게 너의 너의 이게 마지막 거죠? 아니요 아니야 내가 이겼다 응반자? 응반자 응반자 형의 노래를 어떻게 알아? 하여튼 어떻게래? 멤버 바꾸기 찬스? 위글비글? 문제가 여틀개 남았어요 아 몰라 아 몰라 가수를 표현한 거 같아요 뭐야? 더러스에 더블스 오고 있는 거 몰라 그러니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선배님들 노래 중에 아는 노래 안 한 거를 안 한 거네 수는 금지고 수는 금지고 너무 바빴어 아니 내 머리가 바빠서 아니야 어... 나... 아 나 아는데? 수는 굳이... 나는 더블스 남자 하나 패스해줄까요? 하나 남자로 아니야 패스해줄게요 나는 더블스 남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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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남은 거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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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 안무는 내려고는 안 나 안 가봐 네 너 뭘 뭐하는 거야 아니 이 꼼치는 왜 그래야 왜 이래? 안무 저거 저거 그렇지 은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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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았다 잠깐만 못 읽었어 나무 나무요 나무요 나무처럼? 비? 꽃! 일로와 일로와 나무 깻잎? 나무? 나무 하면 올라오는 거 뭐야? 깻잎은? 오! 오! 깻잎은? 깻잎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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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형 같이 한번 보셔 나 이거 원래 알으니까 인스파게 나 인스파게 뮤직비디오 아 뮤직비디오 이거 뭐예요? 이란조 선배님이 슈퍼맨인 줄 알았네 와 어려운 것만 걸려 시나 형이 댄스 신발 딴 신발? 아 뮤직 선배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하이 오케이 오케이 와잇? 네 맞아요 안 나와 안 나와 문제를 들고 왔어요 뭐야 아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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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누가 막 나가 봐요 나 나오면 안 될 거 같은데 나 나오면 안 될 거 같은데 나 나오면 안 될 거 같은데 내가 나 될 거 같은데 야 이거는 봐도 몰라 우리 방금할 수 없는 우리 방금할 수 없는 난 봐도 몰라 봐도 몰라 얘가 몰라, 얘들아 노래 불러서는 몰랐어 난 이거 제목 봤는데 다시 못 읽겠어 이거 노래인 거예요? 야, 이 정수로 끊어주세요 노래 정수로 거꾸로 거꾸로 맞추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근데 저쪽 팀이랑 이쪽 팀이랑 문제 수가 같았어요 같아요 같아요 무대로 내준 거예요 그 팀이 진짜 잘했어 어렵군이에요, 빨리 50초요 몇 문제 남았어요? 많이 남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겼는데 뭐 주나요? 우리가 벌칙이 있어요 벌칙 피하는 거야? 벌칙 바로 해요, 저희? 벌칙이요? 대본이 어디 갔죠? 대본 어디 갔죠? 네, 벌칙은 지금 바로 수행하지 못하는 벌칙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어떤 벌칙인지 과연 뭘까요? 적어주세요 아니, 아니시래요 우리가 적으면 되나? 저희가 적으면 돼요 저희가 정하면 돼요 벌칙을 정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할렁이 맞게 할렁이 맞게 할렁이 맞게 나도 괜찮다 이거 맞히고 강남역 하기 이대로요? 네 강남역에 스테이지가 있어요 무대 스테이지 같은 게 근데 이게 12번 출구인가? 15번 출구 위험한 거로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지 말고 그러면 강남역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쇼핑사 찍어볼게요 그래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인정치 인정치 근데 길거리가 애매하잖아 이번 갈 거면 그럼 어떤 걸 할까요? 그러면 약간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 가는데 그걸 저희는 방송에서 밝히지 않는 거로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위치를 밝히지 않고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또 오셔도 다칠 수 있습니까?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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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그걸로 할 건가요? 네 걸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53만 분이 와 오늘 진짜 많이 나오셨네 저희 또 흑역사를 상담 근데 거꾸로 뭐였죠? 거기 거꾸로 갑자기 거꾸로 저는 흰찬 연어처럼 흰찬 연어처럼 연어들처럼 연어들처럼 내가 삐딱하게 보고 진짜 급하게 생각이 안 났어요 되게 근데 찐 선배님이 찐시는 거는 네 자 다음에는 다음은 볼까요? 재밌다 재밌다 여러분 마칠 시간 아 벌써 너무 빠른다 진짜 왜 마침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래 그러면 아까 뭐냐 끝내지 못한 마피아라면 이어서 해볼까요? 아 누구랑 끝내나 근데 여러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들 아니 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피아 나 이거 걸렸지 우선으로 해 007빵 하자 신문의 007빵 나의 모르겠다 007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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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 알아요 아니면 솔직히 제가 끝날까요? 마피아닌이 형이 좀 아쉬우면 네 끝나게 좀 아쉽기도 하고 맞죠? 땡땡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 호라이즌논놀이 준비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또 이제 팬 여러분들이 캐럿분들이 원하시는 원하실 것 같은 준비한 어쩌나요? 저 이렇게 분장을 하는 분장을 하는 상태로 네 지금 바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이요 말하네 당황스러운데 기산데요?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지금 바로 하는 거야? 아 좋네 마무리 마무리 해서 하고 아 오케이 좋아 정리가 좋아 유독 정리가 힘드네 아니 우리가 다 진짜 그런가 봐요 신나신다 여러분 장소 정리를 위해서 네 잠깐 뮤비가 나갈 거고요 저희 세븐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끝나고 바로 저희는 이제 벌칙 수영하러 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고요 저희 암콜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세븐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렇지 콘서트 있네 맞아요 우리 세븐틴이었어요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러비아웃이 감사합니다 이번엔 로스턴을 로스턴을 나와서 준비 진짜 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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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 안녕!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에이! 에이! 카페 보izin Gallery underworld 따.' 메 Ghurs 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